자 10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왕입니다. 자 오늘 주식전업투자 두번째 손님은요 나우주님입니다. 나우주님 자 직장생활하고 있고요. 나우주님이 오늘 짱에 아침짱에 이제 굉장히 급하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땡겨놓고 바쁘니까 장중에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매도를 올라가면 붉은태양이 방송하는걸 보고 수익을 내라 그러면 끊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집 마님께서 틈틈이 대응을 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자 밥도 잘해주는데 돈까지 벌어주니 그저 세상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래서 85만 2천원 한번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36,000원 23만 1천원 해서 오늘 112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아내분께서 정말로 고마운 존재네요. 자 이 나우주님은요 저한테 얼마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젊었을 때 다녔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요새 뭐 100세가 넘게 사는 세상이니까 저는 뭐 이비달토록 이야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20년을 사는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5년만 지나면 150년 사는 세상이 나오게 될텐데 여러분들은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지금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분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돈이 없으면 정말로 살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정말 사는게 지옥인 세상이 온다.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될텐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생 벌어먹는 직장입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1년 내내 급락해서 지금 오늘도 개미들이 엄청나게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깡통을 찰 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이제는 주식 전원 투자를 과감하게 도전해라. 직장인이라고 해서 절대 주식 투자 하지 말란 법 없다. 제가 적극 권고를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저희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한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매일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을 주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제 연락처는요. 맨 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맨 밑에 있을 것이고요. 아 여기 있네요. 010-2173-5680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전업투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